블루 바이러스가 노출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월시 다섯 분파가 나섰다. 과연 마지막 분파, 사고팔구에서는 누가 지구로 가게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모신 VVVIP 12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르소나 커머스킹 선발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할 여덟 분을 소개합니다. 얘들아 안녕. 그래요 저 나이애미 형 맞아요. 지금 많은 VVVIP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등장에 당혹함을 감출 수 없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판매 능력에 따라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천만원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꺼. 페르소나 커머스킹은 두 명씩 한 팀이 되어 총 3개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팀의 판매를 보고 VVVIP들은 100만원, 500만원 중 선택하여 구매합니다. 멋지 않을 경우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 종료 후 각 팀의 판매한 금액은 반으로 나눠 각자 가져가게 됩니다. 모든 라운드 종료 후 최종 개인 순위 1, 2, 3위가 상금과 함께 사고팔구를 대표해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여덟 분이 VVIP 분들의 마음을 열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1라운드 첫 번째 팀. 아주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마이애미 0과 8구 성수 팀입니다.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멋진 얼굴을 오늘은 조금 더 매직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리프팅 될 수 있는 리프팅 3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얘는요. 페르소나 별 알렉산더 산맥에서 찾은 옥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옥.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거 하나만 500일 구매하셔도요. 얘를요. 마사지도 하지만 목걸이 펜던트를 쓰면 보습 주얼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건 한정판이에요. 오, 벌써. 좋아요. 한정판으로 딱 10점. 여기에 이 옥 괄사에 따라가는 롤링 롤링 롤링. 얘는 얼굴에서 옥의 기운과 함께 다이앗가루가 떨어져요. 저거 사고 싶다. 할머니 사고 싶어요? 이 느껴지는 기운이 내 허락순환과 함께 V라인으로 올라간다. 손자리까지 오. 얘는 시가 40억짜리예요. 합해서 55억 원. 허언증 아냐 저 정도면. 저걸 믿어요? 아박드네. 오 마이 가시. 일단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앞만 보세요. 네. 좋은 느낌 드실까요? 좋아요. 귀에다 바람 흘렀는데요 지금. 귀에다 바람 흘렀어요. 요즘에 스트레스로 목뒤가 뭉치잖아요. 쭉쭉. 어때요? 여기. 여기. 이 정도예요. 일어나세요. 어때요? 이쪽 테이블. 이 45억의 옥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오오. 귀에다 잠깐 바람을 잡고. 귀. 여기 목뒤. 여기 스트레스. 너무 좋았어요. 남은 시간은 1분 20초.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괄사루 조금 문대요. 쭉쭉쭉. 이렇게 올려. 깜짝 놀라. 자자자자. 하나도 안 아프죠? 얼굴 삐뚤어졌어요. 쭉쭉쭉. 자 보세요. 이쪽만 쭉 올라간 거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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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여러분 모두가 V라인이 될 수 있어요. 오 박으세요. 100, 500으로 박으세요. 박으세요. 자 여기까지. 판매를 종료합니다. 못 박았다? 잘했어요. 마이애미 형과 팔구성수 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줬는데요. 이 팀의 판매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VVIP님께서 이제 지갑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서주경 태그태그는 얼마를 판매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류업계 여왕. 술을 얘기할 것 같으면 서주경과 얘기해라. 왜냐하면 요즘 다 너무 외로우시죠? 네. 짜증나는 일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지금의 제일 짜증나. 집에서 혼술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혼술 많이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혼술을 먹을 때는 또 사진. 흰칭샷.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런 소주도 예쁜 병에 이렇게 다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른 안주 세트. 오다리도 있어요. 오징어 슬라이스 있어요. 그리고 쫀득이. 다 있습니다. 쫀득이까지 해서 이거를 따끈따끈하게 올려먹으면 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인 8호를 준비를 했고 맞아요. 안 편하게 쓸 수 있는 오늘 오신 분들 저희가 딱 12세트만 준비를 했고 맞아요. 이 12세트 끝나면 없어요. 이거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어머! 따끈따끈하게 입고 있어. 어머 웬일이야. 자 여기 둘이 여러분 우리 프리미어 나갑니다. 아니 우리 앉아서 너무 심심하게 입에 심심한데 안주 하나 안주고 오늘 마지막처럼 마시지만 할머니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이 쫀득이 한 번 봐. 아니 이거 쫀득이 먹으면 돈을 안 살 수 없다니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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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향이 느껴지시죠? 먹어봐도 돼요? 어! 느껴봐도 돼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45초! 매니저 누운 채로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 매니저 누운 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이 구성수! 너 그래 그래 진짜 남순살 뻗치게 빨리 들어와! 아니 나 이해할 것 같아. 너무 갑질을 당해서 저럴 수밖에 없다고. 너 이렇대 우리 자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러면 태그태거님과 서주경님의 판매 금액을 공개합니다. 4,300! 4,300! 4,300!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땡지와 제키 아이돌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하게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판매할 상품은요. 지금 보시겠죠? 바로바로바로. 아 보이시죠? 화려하다 화려하다 화려하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자 노래방 풀세트! 노래방 풀세트입니다. 텐버린 가고요. 자 텐버린도 있습니다. 마이크 가고요. 윌어블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좋았던 거는 자 이 안경 보시면요. 사실 요즘에 저녁에 막 어두운 데서도 잘 보여요. 이게 또 패션 아이템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또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했고요. 아 아 에코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연결이 되었냐? 네. 지구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구에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로 연결이 바로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노래들이 나오냐? 그러면은? 화이팅! 준비를 위로! 박수! 나 저 안경 닫고 싶다. 봐, 이 노래는 이 노래예요? 고기, 이 노래는 맞죠? 선생님이 좋아서 유명한 노래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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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우리 노래는 네 노래는 네 노래의 노래인 것 같아요. 오, 이 노래가 막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두 개 disc,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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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극단이 안기고 있어요. 네, 세기! 예. 남은 가을 다 떠나 다른 왼쪽이 우리 공진생각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사랑을 사랑을 숙댁숙댁숙댁 야! 자유야 나 이봐 어딜 받아 이봐 내 종료를 그 내게 너네 너무 시장 같아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 2, 1 판매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금액은 총 1,300만원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미와 예비너스의 판매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판매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른 거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여기서 커밍아웃을 하자면 커밍아웃? 남자였어? 어... 제가 120살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100% 성형 성형 아니고 다 제품과 이런 노력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거짓말 정말 신박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손 관리한다고 해서 되게 불편할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다 벗어요 다 벗어요 다 벗어! 너무 야해요 아, 다 벗어요 지금 아, 다 벗어요 자, 다 벗어의 500만 원 100,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벗어의 510 막사는? 저 두 분의 개인 취향이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서 네일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보이세요 쑥! 와, 매직! 쑥! 쑥! 야! 오! 자, 보세요 네일을 관리한 순간에 이렇게 다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칠하고 뭐하고 말리치면 힘들었죠? 보세요 이거 나한테 붙인다고요? 자, 보세요 보여드려! 가! 보여드려! 보여드려! 고! 빨리, 빨리 갔다 시간 없어 아니, 가까이 좀 오세요 가까이 좀 와요! 가까이 좀 뭐라고요? 떨어지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니, 우리 VVIP들한테 너무 한 거 아니야? 너무 비용합니다 이거 안 산다고요? 첫 쪽! 이걸 안 산다고요? 이걸 사주세요, 이거 거의 강매 아니야? 저건 강매죠 형님! 첫 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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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요? 네? 나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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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게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니, 임해줄 땐 감사합니다 네, 예비너스와 장미 씨가 판매한 금액은 5,100만 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야, 지금 사실 거의 이거는 깡패한테 돈 뺏긴 거나 다름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드린 거예요 젊음과 공포를 줬죠 하지만 이것도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2,100만 원 네가 무섭게 생긴 덕분이야 오, 우리 뭐야 시작 가야겠어요, 언니 저 두 분이 많이 속상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뒤집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2라운드는요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물품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난이도를 높여 80dB이 넘는 소리를 내면 무시무시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청소 도구도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아니, 가시죠 가장 열심히 판매를 해야 될 팀인데요 과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 고생을 좀 해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악호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악호는 이렇게 태그태그와 서주경님이 팔아채길 물건은 악기 세트입니다 저 악기를 데시벨을 안 높이고 어떻게 팔아? 안녕하세요 전 마이애미 연희예요 알고 있죠? 오, 뭐야? 이게 뭐야? 오, 어머, 어머 저는 연희예요 태그태 신문 때 우리 매니저 으아악 이 믹서기와 여기 보이는 이 농작물 보이죠? 이 농작물 보이죠? 내게 뭐랬다고 그러지 으아악 너무 이상, 너무 이상 으아악 나 말도 못하겠다 지금 맘 진짜 미치겠네 아이, 뭐 어떻게 팔으려는 거야? 나 연예인이라도 얘 물어 아, 얘 먹으세요 얘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물리고 나서 더 활기차졌습니다 공군 세트 공군 세트 으악 공군 세트 너 사 너 사 이거 있으면 좀비도 물리칩니다. 열띤 커머스 전쟁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라운드는 5,100만 원으로 장미와 예비너스 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저에겐 너무 과분한 대접이고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미와 예비너스 1라운드 1등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